저 뒤에 강하게 얼굴을 내리셨습니다.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농담을 하나 했는데 윌 스미스 부인에 대한 농담을 한 거예요. 부인이 머리를 짧게 삭발한 것에 대한 거였는데 사실 그 농담이 적절치 못했던 게 2018년도에 윌 스미스 부인이 사실은 탈모 병력이 있었거든요. 병 때문에 머리를 민 건데 그걸 두고 농담을 하니까 보신 것처럼 윌 스미스가 참지 못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아내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난 뒤에 때리고 나서 내려가서 아내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까지 쳤고요. 남부주 현상 받았습니다. 그리고 윌 스미스 부수 현상 받았고 뭐라고 내 인생에서 내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게 내 소명이다. 멋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주장을 알리려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든요. 일단 맞은 배우는 법적인 문제를 안 삼겠다고 하는데 오스카 지금 공식 입장은 폭력은 용납하지 못한다.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게 아카데미 측의 입장이라는 것도 함께 들어왔습니다. 과연 윌 스미스가 받은 이 상 어떻게 처분이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윤여정의 유머 멘트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먹 폭행이 무대 위에서 벌어져 이미지를 흐렸다. 윌 스미스가 무대에 올라 주먹으로 가격을 했기 때문이다. 윌 스미스 부부는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내내 손을 맞잡은 채 시상식을 봤다고 한다. 록은 뺨이 붉어진 채 퇴장하면서도 무하마드 알리에게 맞고도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은 유일한 순간이라고 크게 외쳤다. 윌 스미스는 2002년 개봉한 영화 알리에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연기한 바 있다.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.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은 sns에서 아카데미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 뉴욕포스트는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상을 잃을 수도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윌 스미스가 이날 받은 나무주연상을 밤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. 아카데미 측은 2017년부터 인간 존엄성 존중을 강조해왔는데 윌 스미스의 폭행이 아카데미의 이런 가치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. 로스앤젤레스 경찰도 성명을 내 경찰은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. 관련자가 경찰 신고를 거부했으나 나주에라도 신고하고 싶다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. 폭력은 어떤 형태든 좀 곤란한 듯 합니다. 감사합니다.